3부 대장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거나 저희 뉴스대장 박민서가 자신감있게 소개시켜주는 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배님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음악 연습실도 운영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이경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경식 대표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약간의 검증과 함께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예능 방송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시사와 함께 이런 것도 하겠지만 편한 방송이고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송 인터뷰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가지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제가 과연 누구신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씀드리면 알아서 홍보를 하시면 돼요. 누구고 뭐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좀 올려주시고요. 셋, 셋. 자, 이경신 대표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중동에서 GAT 음악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업으로 생산전문점 명가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짝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는 작지만 가슴은 넓은 남자, 이경식 대표라고 합니다. 아니, 말씀 잘하시는데요? 처음에 이따 오셨을 때 거의 말씀 못하신 것 같지만 말씀 잘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내공이 있으신 선배님이세요. 내공 있으세요. 자, 음악을 짝사랑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왜 짝사랑하십니까?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 시대 때, 어렸을 때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음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죠.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덤벼보긴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나 봐요. 악기를 하나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연주하거나 노래하거나 공연을 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해서 음악실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얇으니까 나는 그냥 짝사랑하는 정도로 많은 음악인들을 뒤에서 좀 후원해 주고 같이 커뮤니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 내가 꼭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짝사랑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저를 좋아해 주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끼워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궁금한 게 한번 대표님 배미한 바 궁금했던 게 GAT 음악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GAT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GAT는 원래 제가 처음부터 창립을 한 건 아니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동생 후배가 있어요. 후배가 GAT의 뜻이 있어요. 약자거든요. 그레이트 아마추어 팀이라고 그레이트 아마추어 팀 그래서 그 아마추어고 프로는 아니지만 잘은 못하지만 우리 재미있게 한번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보고 사과 한번 쳐보지 않을래 해서 서너 명이 모여서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옥상 옥닭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그맣게 한 30평 남짓한 연습실을 얻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먹고 웃고 즐기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지냈었죠. 그러다가 7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니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진솔하니까요. 진솔하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구천에. 그래서 모여서 같이 하다가 넓은 장소가 필요해서 우리 대장님이 아시는 친희동 사거리 거기 지하에 한 120평 남짓한 곳을 얻어서 잠깐만요. 거기가 아마 가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음악 간 사람들이라면 부천에 있는 데는 GAT는 다 아실 거고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뭘 이렇게 큰 데가 있어. 공연장을 따로 또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카페식으로 운영하면서 공연장을 운영했었고요. 연습실도 꽤 컸고요. 그렇죠. 엄청 컸죠.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장비도 엄청 좋았죠. 장비도 뭐. 기타임프 부치하고 베이스 전 다 알고 있거든요. 내놓으라 하는 마샤. 그러니까요. 말해도 되나요? 마 땡땡. 상관없습니다. 오렌지 뭐 이런 장비들을 좀 갖다 놓고 많은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 알려지면서 거꾸로 음악인들의 메카 홍대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갔죠. 그쪽에서도 넘어와요. 맞아요. 복잡하고 그런데 여기는 주차가 참 잘 돼요. 그러면서 음악가시는 분들이 주차장 엄청 넓었잖아요. 오셔서 같이 또 공유하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음악가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때도 우리 대장님도 한번 뵌 것 같고요. 저도 자주 갔었죠. 그런데 저는 갔었는데 그 모임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모임 무슨 모임 해갖고 예. 그쪽에서 어쨌거나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그 액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임대의 장소다 보니까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뭐 소모임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그 GAT음악실이 아시나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한 일환인 퇴근학습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퇴근학습길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슬로건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퇴근길 배움 한 잔 어때요? 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거를 제가 접하게 돼서 저희 그 GAT음악실이 그 퇴근학습길의 그 어떤 시설로 등재가 되죠. 아 시설로?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뭐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홍보를 해주세요. 아 홍보를 해주시면은 학습자들이 모이는 거죠. 네. 그러면 강습을 저희 GAT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그거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음악으로 배출되는 실형음악학원의 전공생들도 많은데 쓸 자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건가 보다 해서 그렇게 어려운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을 뭔가 또 페이가 나올 수 있는 일을 엮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엮다 보니까 강습료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시에서 지원이 되면 그 강습료를 이제 우리 강사님들께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작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라도 연결시켜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명분인 일을 하셨군요. 유진영 씨 대표님. 지역에서도 공사도 많이 하시지만 음악에 대하는 자세가 오늘 좀 진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GAT가 저도 오늘 들었었는데 이게 이사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춘희동에서 정말 자리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꽤 오래 하셨죠. 그런데 이제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10년이라고도 그러는데 임대 보증 기간이 임대 보호차 임대 차 보호차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5년이었어요. 5년이 딱 되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짜고짜? 네. 시설이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돈도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데 나가라는 건 너무 그런 처사 아닌가요? 좀 봐달라고 계속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건물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자체에 여러 가지 소방법이나 이런 건물 자체에 관리단이 따로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저희가 많은 손해를 보고 나왔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계속 어떤 손익관계를 따졌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따져서 이김들 뭐하며 시간 소요되며 이런 거 따지면 뭐합니까? 저희가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아끼면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중고시장 내놓으면 다 헐값이잖아요. 너무 그게 아까워서 막 뒤졌죠. 인터넷도 뒤지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퀸 실용음악학원이라고 유명하죠. 퀸 거기에 원장님을 알게 돼서 퀸 실용음악학원 그쪽이 슈퍼밴드 탑밴드 이런 데 출신들이 꽤 많잖아요. 아 예예 그래서 밑에 스튜디오로 쓰시던 공간이 있었는데 어떤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있길래 저희가 그쪽으로 얻어서 일단 악기부터 옮겨놓고 한번 협소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을 그쪽으로 시켜나갔죠. 그러면서 드럼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걸 발빠르게 만들어서 꾸며서 조그맣게나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경신 대표님 만나뵙니까 인터뷰 드리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를 맡으시는 센스가 있으실 것 같고 충분히 오셨고 기대감이 드리고요. 현재는 중동으로 이사 갔다고요? 중동? 네. 중동으로 이사 가니까 공간이 많이 줄어들 테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의외로 커다랗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아름아름 오세요. 저희 음악실 바로 맞은편에 같이 건물에 상주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발레인가요? 발레. 발레 학원이 있어요. 그쪽에 학보형님들이 들락날락 오고 가시다가 발레 학원 이름이 뭐죠? 발레 학원 3층에 있잖아요. 그게 뭐였지? 단합비 제가 거기 단합비 제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2년 했어요. 3년 가까이 했군요. 1층의 콤플리스 제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거의 근데 단점이 주차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주차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 음악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가 할 수는 있잖아요. 6대 되나 차를 빼줘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고 수실을 그런 문제점은 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발레를 했다는 걸 공개를 하게 됐네요.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사담을 여담해보자면 몸을 좀 유연하게 하고 싶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었거든요. 스트레칭 같은 걸 좋아했었고 발레가 되게 마음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찍 홈플러스도 자주 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에 한번 찾아뵐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집합 금지나 이런 거 관련이 없습니까? 음악실 어떻습니까? 저희는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4인 5인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합주실이 두 개입니다. 이쪽은 스튜디오였었고 이쪽은 합주실이었는데 스튜디오 이쪽에 녹음실 쪽도 합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중간에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튜디오처럼 꾸며져 있는데 양쪽에서 공연을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음향 시스템으로 다 연결을 해서 오디오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저쪽에서 하는 음악을 이쪽에서 듣고 듣고 모니터할 수 있고 모니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눠서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3명 3명 들어가면 6명 한 팀 합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로 분리돼서 하는 시스템으로 괜찮네요. 그것도 저희가 좀 만들었죠. 녹음도 됩니까? 합주와 연습하는 네. 녹음도 됩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좀 길었잖아요. 가로로 나무 색깔 우드로 이렇게 했었고 괜찮았던 인테리어가 생각나는데 제가 한번 GAT GAT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시죠. 저희요? 1번 칸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었겠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홍보 한번 해주시죠.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GAT는 요즘 현 사회에서 음악 악기 드럼이라든지 섹소폰이라든지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현 생활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음악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저희 GAT 음악실에 오시면 쾌적한 분위기와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선후배 관계 유지하시면서 또 지인관계 유지하시면서 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꾸며놓고 깔끔하게 잘 해놨으니까 유치는 복사거리 퀸 실용음악 치면 나옵니다. 저희 GAT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치시면 다 나오니까요. 그쪽으로 연결하셔서 오시면 저희는 드럼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드럼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해소하신다고 오셔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 하시는 젊은이들 그리고 7080 하시는 우리 연세드신 7080 세대분들도 많이 오시니까요. 저희들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합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저희 드럼 동호회에서 드럼을 연습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쉽게 밴드에 영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밴드 동호회와 드럼 동호회를 같이 운영 두 가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보면 잘 못하셔도 거기에 맞는 실력에 맞는 밴드를 결성해서 저희가 유지해드리니까요. 꼭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밴드 동호회와 드럼 동호회의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다. 일석이조다. 이렇게 깔끔한 GAT의 대표님 우리 이경희 씨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대표님께서 또 생선 전문점 명가를 운영하신다고 해요. 어떤 가게입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음악사업 GAT는 크게 정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음악을 아까 짝사랑한다고 했는데요. 그냥 음악을 함으로써 저의 스트레스와 또 저를 비롯하고 또 내 주변에 계신 분들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스트레스 풀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돈을 그쪽에서 더 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서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선 전문점 명가라는 곳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하게 됐는데요. 그쪽은 저희는 횟집은 아닙니다. 횟집은 아니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아시는 코다리찜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명가라는 브랜드는 명태찜이 주종목입니다. 생선구이 그리고 골뱅이 숙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생음식 날 것을 취급하는 횟집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여름철이라고 해서 못 드실 거 전부 다 익히는 음식입니다. 아 익히는 음식이라고요? 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신중동인데요. 신중동인데 혹시 고주몽 그러면 다 아시더라고요. 아 다 알죠.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AJ파크라고 해서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건물입니다. 옆에 건물 뭐 카페변에 있는 데인가요? 롯데리아 있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AJ파크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옆에 건물. 붙어있다라고 오시면 돼요. 필타운이라고 있어요. 아 필타운. 네. 필타운 몇 층에 있습니까? 1층에 105, 106, 107호를 같이 쓰게 있어요. 저희 규모는 100평에 가깝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손님들이 맛있다고 찾아오세요. 저희 명가의 소스는 최고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명태조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게 만들어졌으니까요. 한번 맛보세요. 반하실 겁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동, 신중동에 필타운의 1층 105, 106, 107, 107호에 생선 전문점 명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말씀 원래 잘하세요? 그렇지가 않은데요. 우리 대장님이니까 신이 나네요. 그런데 그나저나 코로나 4단계 격상됐잖아요. 됐는데 어떻게 있으면 가게 명가는 어떻습니까? 결혼 상태나 이런 것들이요? 타격이 크죠. 소상공인 특히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나 어떤 집합 금지가 된 그런 업체들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70, 80 라이브 카페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음식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잘 극복해 나가야겠죠.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배님이요. 버텨라 버텨라 그러시는데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고요. 많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요즘 정부 지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싼 이자돈도 좀 얻어서 직원도 월급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싼 이자돈도 얻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하고 4단계부터 6시 이후로 2명이잖아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됐는데 어렵습니다. 저희는 또 장소가 좀 넓다 보니까 사실 소모임이나 친목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3, 4, 5, 4, 5 7, 8명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나마 2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6시 이후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인들 부부들 이런 분들은 조금씩 오는데 가게가 크다는 건 뭘까요? 임대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정도 와서는 저희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요.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버티세요. 여러분 코로나는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명언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우리 또 이형식 대표님 프로필을 보니까 심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 그대로요. 그전에는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기 전에는 복지협의체였어요. 복지협의체 협의체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됐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홀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가정이나 또 모자 가정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사각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복지혜택을 잘 못 받고 어떤 어떤 이유나 사유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혼자 쓸쓸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죠. 사각시대에 몰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방 안에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계신 분 할아버지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역할과 찾아났으니까 도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울까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복지가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을 갖다 또 물색을 합니다.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서로 의논해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성모병원에 외래 간호팀이 있어요. 거기서 반찬 만들기 사업 행사 어떤 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기만 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갖다 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찾아냈던 분들을 유지로 해서 거기서 연계가 돼서 그런 걸 나눠준다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잘나가는 우리 단체들 있잖아요.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여유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복날이거나 명절 때거나 이럴 때 보면 많이들 삼계탕이라든지 수백 그릇씩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나눔을 하는데 앞장서서 직접 일일이 발로 띕니다.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또 연결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죠. 복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대표님이시고요. 이게 보니까 복지협의체가 이미 바뀌었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경식 대표님 소식을 SNS 통해서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요? 항상 사진이 항상 있으세요. 의사 때문에 보게 되면 지역이 알만한 사람도 다 아실 텐데 사진이 꼭 있는데 이경식 대표님 계시고 이천배 형님 항상 있고 동수영 항상 있고 김은호 의장님 항상 있고 이게 있는데 내일도 김은호 의장님 나오시지 방송에 나오시지만 항상 이렇게 보면 그런 사진들 통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많이 배워야겠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열정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딱 한 단어로 키워드를 표현하면 이경식은 열정입니까? 그렇죠. 이어서 자율방재단 단원이신가요? 현재요? 네. 자율방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율방재단은 자칫 잘못 들으면 자율방범대나 자율순찬대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방범대원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로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방재단은 마을이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취약지구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장마철에 아니면 위험한 맨홀 뚜껑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위험한 지역들을 찾아내고 돌아다니면서 순차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주는 역할을 아무래도 공무원 관 쪽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민간단체에서 거기 도움을 주죠.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나가면서 인력 보강도 되고 그런 취약지구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지역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있는 이유가 시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을 그런 걸 같이 협력해야 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게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공동에 갈 건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 조금 이슈이긴 해요. 내년에 또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기도 하겠지만 광역동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 동들의 오직하면 이게 다시 부활해야 된다 관련해서 혹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오직하면 시장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의견 같은 거 잠깐 듣게 되면 부활시키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단체들이 원래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원미동 신곡동 신곡 1동 2동 3동 이렇게 다 나눠 있잖아요. 나름대로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똘똘 뭉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광고미야 광역동이라 해서 다섯 개 동들이 뭉쳐지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때문에 시작된 광역동 시스템은 아닐 텐데 이상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거리를 두게 돼요. 원미동에서 신곡동이랑 같이 묶여있으면 신곡동에 무슨 문제가 가서 해야 되는데 서로들 안 가려고 해요. 내가 지금 신곡동 1동 소송인데 여기가 더 급한데 내가 왜 원미동에 나가 뭐 이런 경우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전에는 관 쪽에서 각 시민단체들의 담당들이 있었어요. 새마을 협의회다 새마을 협의회 담당이 한 분 계셨고 주사님들이라 그러나요? 주무관이나 주사님들이 배정이 돼서 있어서 관하고 간밀하게 의견 교환이 되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다섯 개 동을 한 분이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원활하게 커뮤니어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했죠. 지금 주민센터라고 부르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굉장히 친숙하게 공무원 일 보시는 분들하고 친숙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도 지나고 같이 협의하게 잘 됐는데 지금은 주민센터에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배정이 신곡동 광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시고 신곡이동 신곡이동에 저희 같은 관할 지역은 그러니까 원미동 쪽에 누가 나와 계시지를 않으니까 서먹서먹하고 담당이 안 계시니까 누구랑 의논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변인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청소를 좀 해서 여기 녹음실을 했는데 소파를 세 개를 갖다 버려야 돼요. 저희 신곡 일동이니까 여기다 가서 그냥 칭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친구 이동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되게 불편해 그런 것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저도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데 활동하시는 분 선배님들 대표님들 어떠실까라는 생각들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광역동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부활 쪽에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것도 말씀드려보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음악도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도 하시는데요. 대표님께서 참 도전적이시고 앞으로 또 다른 이런 것들 지역사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행보 같은 거 하고 싶은 분야나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다른 분야라기보다는요. 지금 GAT 같은 그런 음악실 그런 걸 운영하면서 음악으로도 봉사랑 좀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음악으로도 봉사 저희가 예로 한번 신곡천에서 버스킹을 한번 했습니다. 버스킹을 하면서 팁박스를 한번 놔봤어요. 언제 했었어요? 한 2년 됐어요. 코로나 오기 전 이었으니까요. 했는데 많은 돈이 모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 5 지나가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음악을 들이면서 조금씩 동전도 넣어주고 하셨는데 많은 돈이 거쳐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건 전액을 갖다 기부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작은 돈이지만 쓰임수 있게 쓰여지세요. 라고 현장에서 박스채냐 드렸는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어요. 음악으로도 뭔가 좋은 일을 봉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부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광명 시흥 이런 쪽으로 가까운 곳에 GAT를 좀 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 욕심되면 그렇게 운영을 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또 모여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공연장 꼭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이경식 대표님께서 부천에 지금 공연장이 별로 쓸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하나 있어서 공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AJ파크 지하에 있는 더 웨스트라는 곳이 있어서 그게 원래 그거는 그냥 뭐 라이브 카페 이런 거 아니에요? 바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공연장비가 다 되어 있어서 유일하게 부천에서 밴드 연주를 할 수 있는 곳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그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다 있어요. 앰프고 뭐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그거는 뭐 거기를 권장하셨던 분이 부천시 밴드연합회 회장 김덕표 회장님이 거기 책임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은 거의 거기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영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아 좀 아쉬워서 그런 공연장을 또 열심히 벌어서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음악을 짝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마지막 제가 도전해야 할 것이 아닌가 부천에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음악을 짝사랑하는 이경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 저기 명가가 잘 돼야겠네요. 그럼요. 명가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해주세요. 명가 일본 카메라 보면서 놀러오세요. 저희 키는 작지만 가슴은 넓은 남자 여기서 가슴 인치수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희의 표혁력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안아줄 수 있습니다. 와서 배고프시면 공기밥 공짜로도 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요. 저희 맛 좀 보시고요. 편안하게 저랑 원하시면 가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 같이 커뮤니티 하시면서 음악도 하시면서 이런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시민들 다 같이 오세요.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 대표님 저희가 항상 여기 나오시면 저희가 뉴스대장 아니겠습니까? 뉴스대장 화이팅! MBS 화이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일본 칼럼을 보시면서 화이팅 넘치 한번 해주십시오. 뉴스대장 화이팅! MBS 방송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가슴은 넓은 남자 이경식 대표님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릴레이 추천 또 게스트를 모시거든요. 이경식 대표님은 누구를 추천하실 겁니까? 저 음악을 짝사랑하잖아요. 우리 김덕혜 회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전화는 해주시고 제가 연락처 한번 또 연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한 번 더 제가 부를 거예요. 나오실 거죠? 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GAT 생태전문제 명가 생선전문제 명가 이경식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